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을 지낸 김규칠 불교인문사회과학원장이 충북 괴산의 대한불교진흥원 다보수련원에서 인문학 강연을 펼쳤습니다. 인류문명의 진화와 종교란 주제로 열린 강연 현장을 청주 BBS 연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에 위치한 다보사, 명상수련 등을 위해 다보사 한켠에 마련된 다보수련원, 다보수련원에 모처럼 괴산지역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김규칠 불교인문사회과학원장의 인문학 강의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과 BBS 불교방송 사장 등을 지낸 김원장은 지난 18일 인류문명의 진화와 종교라는 주제로 불자와 인근 주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불교 핵심 사상하고, 그 다음에 불교가 어떻게 자연보호라든지 생명존중 사상에 기여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현대문명의 전환, 문명의 전환과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불교가 어떤 사상적, 경신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좀 더 현대적인 주제를 가지고 강연할 생각인데. 김 원장은 관념적 지식습득 위주가 아닌 실천 종교인 불교의 생활화를 통해 행복을 찾는 방안에 대해 청중들과 소통했습니다. 김 원장의 강의는 교리 위주의 종교 강의 또는 틀에 박힌 정신문화 강좌와는 달랐습니다. 실천적 종교인 불교의 상식을 중심으로 생명과 자연존중 사상을 이해하기 쉽고 감명하게 설명했습니다. 김 원장의 인문학 강의는 오는 3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됩니다. bbs 뉴스 열연철입니다. bbs 뉴스 열연철입니다.